자 이제 비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단입니다 아까 저번에는 마술을 그냥 보여줬는데 일단 손에 낍니다 그리고 x자를 만들고 손에 또 낀 다음 후 잡아당기고 옆으로 끼고 그 안으로 끼어서 이렇게 끼고 앞에서는 이쪽만 끼인 줄 알겠죠 럽히게 되면 옆으로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고와 그리고 2단계 갑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이렇게 끊어지는 마술이었죠 끊어지는 마술이었죠 그 마술의 정체는 이렇게 엄지 중지와 엄지손가락을 잡고 엄마손가락을 낀 후 여기를 재고 아빵깡만 이쪽 뒤에는 있네요 이쪽 공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돈이 필요해요 엄마씨 엄마씨 자 도움이 필요합니다 엄마씨 엄마씨 엄마씨에요 엄마씨 엄마씨 엄마라고 불러야죠 엄마씨가 뭐에요 자 오고 오십니다 저 방법 알려줄게요 일단 이렇게 두개를 끼고요 돌립니다 그리고 위에 끝에 있을거 아니에요 끝에 끼워서 뒤집혔죠 제가 여기로 여기를 끼워서요 이렇게 이제 돈을 끼워줍니다 끼워준 후 엄지를 하나씩 빼는거죠 그리고 엄마손가락도 빼는거죠 엄마손가락도 빼는거죠 그리고 검지를 빼는거죠 그리고 여기를 빼는거죠 그리고 여기를 빼는거죠 여기도 빼는거죠 그리고 더 신기한게 있잖아요 뭐라고요 한 방에 4층으로 내려갑니다 그거의 정체는 아까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꼈잖아요 끼지 말고 안끼고 그렇다면 바로 내려가는거죠 그리고요 더 신기한게 있어요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보였잖아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보인거 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 봐봐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돈이 여기에 딱 이렇게 부서지는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요 우와 신기하네요 근데 다들 별영상을 쌍게 만드는 별영상을 봤을거에요 그 영상에서 나왔죠 그 영상과 관련된 매미의 모습을 일단 알려주실게요 그거까지요? 네 그건 잘 설명하지 않았나요? 일단 쌍별은 알거에요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 둘이 되는데 구멍도 끼고 여기 날개와 날개 날개와 날개 끼고 두 대도 보면 이렇게 매미의 행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가 잘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게 통과가 되더라구요 저도 통과가 됐어요 근데 속염수를 해보니까 이리 찍고 어? 어떻게 한거죠? 어? 어떻게 해요? 어디요 혹시나 안돼서 제가 잘 못 봤어요 네 근데 자 그럼 마무리 신기한게 있어 마무리 할까요? 별영상에서 너무 별영상에서 저거 봤는데 그 영상에서 별이 만드는게 너무 잘 안보이고 못 따라할거같이 찍힌거에요 그래요? 네 이거 잘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끼고 잡아요 그 다음에 넘겨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올려서 꽂는거죠 그리고 왼쪽 손가락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개가 나타났죠 이거를 이렇게 빼서 보면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그 고무줄 끼고 저기도 또 이렇게 둘 있잖아요 그냥 그거 빼고 거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는 삐욕 하면은 십자가 거기다가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가운데로 또 끼어요 그럼 일반 별이 완성될다 그리고 아빠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한 번에 뽕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로켓이 됐어 여기다 이렇게 끼면 아빠의 드로운 파란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쪽 손가락을 끼면 이렇게 되죠 뒤집어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의 사이를 이쪽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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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이를 쭉 끼워요 그리고 뒤집을 이게 있겠죠 사람들이 막 어떻게 껴 어떻게 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와 완성이에요 대박이죠 대박이죠? 이거..이거..이거..이거..이거.. 이게 매미였잖아요 자 이제 다 했습니까? 근데..저거 왔는데.. 이거 못 따라한 것 같아요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절대 못 따라해요 왜요? 왜 못 따라해요? 이거요 어떤거요? 초딩들이 하는거지만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우와 어떻게 그렇게 그걸 끊었을까요? 다시 붙이고 끊고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해요 이제 다 했어요 마지막 멘트 해주세요 응 인사해주세요 그만 아니에요 더 해줄거에요? 응 사람들 다 못볼 것 같은데 끝까지 이제 인사해야죠 이제 다 기는거에요 인사.. 인사 이따가 해줄거에요? 민민 이 정상을 알겠습니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잡았습니다. 근데 뒤집어서 맨 아래에 있던 걸 이렇게 아래에서 오리게 되면 여기 위로 올라가겠죠. 그러면 두 손가락이나 한편죠.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짐이 되는 건데요. 제가 보여줄게요. 다 줘도 돼요. 그런데요. 신비한 것은 이겨납니다. 들어갔습니다.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푹 했는데 이렇게 들어갔잖아요. 대박이다. 자 이제 하루 종일 찍을 거예요? 아니죠? 아니죠. 자 이제 인사해 주세요. 우리 린찬이 중에 찬이 자 강찬 인사해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 누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. 꼭 눌러야 됩니까? 네. 알겠습니다. 꼭 누를게요. 안 누를 것 같아요. 봐봐요. 누를 거예요. 예찬이 귀여운 얼굴 봐서라도요. 너무 못생겼다. 그렇게 하면 안 돼. 이쁜 귀여운 얼굴 해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